또 아니잖아요 하하! 가세!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다행이군요 오! 머리 좋다, 단테! 방금 완전 좋았어! 아야하는 승객들 있어 울면 안 돼 하하! 가세! 부위 하나가 파괴되었어 이대로 똑같지만 한다면 모든 부위를 파괴시킬 수 있겠지 상황이 좋지 않네 다친 사람들이 많이 보여 하지만 괜찮아 지휘팀이라면 이 정도는 통제할 수 있잖아 내 앞서가지 말아줘 승객이 따쿵 한 방 먹였어 지휘팀이라면 스페인으로